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황인범이 팬투표를 통해 최고의 선수에 선동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그리스 수페를 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황인범이 올림피아코스의 올시즌 최고의 선수로 선동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리그 관계자는 황인범이 29.02%를 차지한 세드리크 박한부에 크게 앞선 30.21%의 득효율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전했습니다. 올시즌 올림피아코스에 합류한 황인범은 이적 첫해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왕성한 활동량과 정교한 패스 공급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올림피아코스 전문 매체인 게이트세븐 인터내셔널지는 황인범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팬투표에서도 당당히 MVP로 선정되며 클럽 내시님과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팬투표에서 당당히 1위에 오른 올림피아코스의 황인범 선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